대안 캠브로스 콕! 오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승팀에게는 월드브레이징 클래식 네덜란드 본선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지고 물론 네덜란드로 가는 숙식과 항공권이 제공이 되고 상금 100만원과 우승 3패 그리고 굿즈들이 제공이 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2등을 한 두 번째 준우승팀에게는 상금 50만원과 상패 그리고 굿즈들이 증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결승하기에 앞서 각 팀의 결승 2만원 각오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자면 우리나라 자기유수 아니겠습니까? 우리 동생들이 결승 2만원 각오! 죽여버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개인적으로 뭐 잘못하셨어요? 애가 눈이 돌아가네 오케이,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형님들 결승 2만원 각오! 너네 머리 드림도 다 잘라버렸다 아 뭐야 아 오케이 어 참고로 게임 플러스 크로는 저희 월드브레이킹 행사에 많이 나왔는데 항상 준우승을 했었던 기억이 저는 있어요 항상 항상 4강 4강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 피지원엠씨 마이디죠 피지엠씨 영..영..영건즈 영건즈 영건즈는 피지엠씨가 작년에 나가서 대한민국 대표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과연 이번에는 피지엠씨가 한번 더 갈지 아니면 깻불러가 이번에 새롭게 도전을 하게 될지 요거 한번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매트를 관람하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엄청 좋아요 깻불러스 크로 준비됐어요? FAMC 마이디 준비됐죠? DJ 준비됐나요? 오케이 전진분도 준비되셨죠? 여러분도 준비되셨습니까? 네 오케이 좋아요 결승 배틀 다섯 번씩 다섯 번씩이고요 루틴을 부제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다 준비되셨으면 에이프라이데이 나인 그리고 월드브레이킹 클래시 한국 예선 대망의 결승 배틀 가도록 하겠습니다 OK DG 레츠고 결승 볼 때 안 돼요 결승 볼 때 안 걸립니다 결승 볼 때 안 돼요 출신 CHARLAY 간격 후 택시스와 홀스스 두 블랙스는 토스트 밑에 스테이오 스테이오 백두산의 노릇 백두산의 노릇 대단한 대단한 스테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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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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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지막으로 오ρε스코 카바론 마산호 화이트 Norm 심 lawsuits 화이트 lerin 만드는 장 gla... 참段 수고하시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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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